5일 전 그러니까 2021년 올해 7월 28일 오후 9시 42분 채널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온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아직 많이 올라온 게 없어요. 한국은 거의 없고 영국도 많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필요하지 않다. 노 라이브 스트리밍이 나오죠. 이걸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또 여기 영국에서 나한테 매번 도움만 주시는 내가 매번 정말 받기만 하는 케이크부터 우리 헬렌 쌤이 우리 헬렌 님 헬렌 님이 또 알려주셨어요. 이렇게 카톡으로 저녁 8시 몇 분에 왔는데 내가 뭐 하느라고 새벽에 봤는데 이렇게 알려주셨고 또 기념으로 대박나시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주셨어요. 두 번씩이나 5파운드씩. 이게 물질과 정신적인 거 모두 감사한 일이죠. 이 동영상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. 이 동영상에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영상 하나에 굉장한 장점인데 이거를 뭐 아무나 다 받는 줄 알았어요. 나도. 이메일이 왔으니까 나도 받았는데 뭐 딴 사람이 못 받겠어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웃긴 게 210만 구독자가 있는 대형 유튜버도 없어요. 내가 보니까. 그리고 2, 3만 되는 2, 3만 3, 4만 정도 되는 그런 또 유튜버들은 또 있는 사람이 있고 160만 210만 되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고 이 기준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유튜브는 항상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았냐고 이거를 내가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유치인 분들 중에서도 내가 뭐 가장 큰 유튜버도 아닌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영상 하나가 내 영상 이거 문제의 영상 이거 하나가 62만 가까이 나왔단 말이에요. 이게 작년 9월에 올린 건데 1월 한 10일까지는 400건밖에 안 나왔었어요. 이게 1월 10일에 넘어가더니 갑자기 하루에 막 천 건 2천 건 올라가더니 그 다음에는 5천 건에서 만 건씩 막 그렇게도 나오고 하루에 몇 천 건씩 나오는 떡상이 돼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렇게 떴는데 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아마 준 게 아닐까 뭐 유튜브에서 뭐 런던 로포 밴드 니가 이뻐서 특별해 준다 이런 게 없을 거 아냐. 그래서 아마 이거 영상 하나 때문에 떡상한 게 하나 있어서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준을 모르겠어요. 기준은 어쨌든 어쨌든 나한테 결정은진 모르겠지만 기분 좋다. 이건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운이 좋은 거 같아. 이 헬렌쌤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영국 헬렌쌤 남이 잘되는 걸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. 이분은 이렇게 기뻐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. 자기도 여러분들도 모두 빨리 이 좋은 거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